못해가지고 어제 얼마나 전둥 치고 번개가 치던지 오늘 아침 사무엘에 있는 곳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오늘 아침에서 불이 돌았다는데 어제 끝까지 오늘 어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메파라 한 문장 해 보겠습니다. 뭐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OK. 당신이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ener Davis에 primera써 setting. 아멘 침묵한 중국 전산문화 중국ryn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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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지도한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사람들이 유명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지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지도한 것들이 아니다. 직접 학법이 있고 간접 학법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은 간접합변을 잘 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I'm told that, or someone told that, or 어떤 이름 붙여가지고 I'm told that, 이렇게 누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told라고 하고, shared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도 말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배운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아주 네팔 사람에게도 어려운 방식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내 가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말해야 된다고 하면 그가 말했어, 네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네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당신이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말했다. 이런 건 괜찮은 거죠? 어떻게 그럼 해요? 일단 én base하려고 하나 손іт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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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и운 자신의 종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ض음을 데려 Viel 화 silver에 비 Hahni They will find that young people in their worth of you. 아니면 이 자리에는 건강을 준다을 탔고 이제 마음 이것 받아mayı 것만으로chniche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쁘게 말해드리고 싶었는데, 나무치게 말하자면, 지민에서 지민에 대한 이해 때는 지민에 대한 이해가 있다. 지민에 대한 이해가 또 무조건 없다. 이 점은 어떻게을 받지蛋? 지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벌지 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좀 긴 문장이지만, 근데 문법대로는 맞고요, 또 원래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시간 지날수록 변하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움직임이요. 왜 이렇게 웹 Gridistance지». 뭐 얘기 meal 그런가治에구요. 좋잖아요. rivian raman JANU Bannekotshayna 응? 네 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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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Bannekotshayna Bannekotshayna Anya Anya Asi 한국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그래서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번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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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뭐일에 사도에 직추 번디나 뭐일에 사도에 직추버니 매일에 바네고 차이나 네 원래 사도에 직추 번디나 번디나 아타바 바네고 차이나 네 바네고 차이나 그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이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옳다 이거죠 네네 원래 해야 되는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서주면 아마 왜냐하면 우리 공부하는 게 하나 되고 또 사람도 이야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쓰니까 제일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쓰면 아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뭐일에 사도에 직추 번디나 나는 항상 옳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말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은 밑에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일에 사도에 직추 번디나 번데고 차이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오케이 뭐지요 부지지나 번이 번데이처 뭐지요 부지지나 번이 번데이처 뭐일에 부지지나 번에로 번데이처 부지지나 번이 번데이처보다 번에로 번데이처 가 더 말이 된 것 같아요 밑에 아래 거 왜 무지지나 번에로 번데이처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못했다고 무지지나 이해를 못했다고 깨번 전에 번데이처 뭐일에 부지지나 번에로 번데이처 왜냐면 두 번이 뭐니라 가 나오잖아 여기는 무지지나 무지지나 번데이처 우리는 그냥 뭐일에 부지지나 뭐일에 부지지나 나는 무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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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모르는 거지만 내가 모르는 거지만 모르고 있다고 내가 다시 말하는 거에요 당신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요 말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 부족한 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말하기 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에요 나는 이해를 이해라는 건 부자이고 원래 부자인 무지지나 어떻게 봐 무지지나 하지 못했다고 원래 무지지나 번에로 말하는 거에요 번데이처 말하는 거에요 그거야 번데이처 번데이처 뭐 I'm saying I'm all understanding 뭐 번덩이 죽기, 뭐 띠스라이 부진아. 아, 알임이 된다. 아, 여전히 아가리바 자리온다. 뭐 번덩이 죽기, 뭐 띠스라이 부진아. 띠오 마일레 부진아.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뭐 번덩이 죽기, 띠오 부진아. 뭐 번덩이 죽기, 띠오 마일레 부진아. 약간 문장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대로 말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뭐 번덩이 죽기, 띠오 마일레 부진아. 근데 이해하지 않는 거는 다시 그 사람이 디클리얼해야 되나요?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다음.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어에? 이해는 했어. 내가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해를 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번덩이 죽기.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예 이해하지, 그 사람이 아예 이해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말하는 거야. 아, 나는 이해를 못했구나.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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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이 더 어렵네요. 맞네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당신이 저를 왜 나라 하라고 해서. 나는 안아야. 나는 왜 내 생각에 오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 사람이 주의.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나는 번덩이 죽을 거야. 4번 문제 가봐요 4번, 나는 그것이 내 꿈이었다 내 꿈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것은 내 꿈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번역은 잘 맞아요 근데 저희가 밑에는 우리가 이 문장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거 알아 드릴게요. 띄오미로 섭보나오. 약간 머니 먼데이츠는 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하지만 좀 긴 방법입니다. 이야기할 때. 길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띄오미로 섭보나오 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띄오미로 섭보나오 띄오미로 섭보나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문장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apologies.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reais. 문장대로는, 아니 문법대로는, 그리고 문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원해라는 없어도 돼요. 네.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껄띠거려. 아멘. 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나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내 링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내 링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말이죠.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것이 아니야. 내일 뱃바냈차 보네라 보네고 이나 뱃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냐 뱃바냈 보어서 보네라 보네고 이나 어쨌든 뱃바냈 보어서 보네라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안 쓰고 직접적으로 쓴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냥 멀리 우리 많이 볼 때는 우리 많이 볼 때는 저희는 왈라라고도 하고 우리 많이 너 볼 너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너 볼 너 볼니 섭쳐. 너 볼 너 볼니 섭쳐. 내일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 방법대로는 문장이 키니까 사람들 많이 제대로 사용할 때가 없어요. 사용할 때도 뭔가 문법대로 안 하고 약간 틀리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변하는 대로. 네팔 사람들은 간접합법 보다는 직접합법을 많이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밀레 걸띠거려. 띠밀레 걸띠거려. 뭐 네가 잘못했어 라고 내가 말했다. 띠밀레 걸띠거려. 번데러. 뭐 일래. 번데끄. 주.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두 사람만 있는데 뭐 일래 띠밀레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이럴 때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띠밀레 걸띠거려. 그냥 바로. 아니. 띠밀레 걸띠거려. 이렇게 말 안 할 때도 이해는 돼요. 근데 문법대로는 또 해야 되니까요. 약간 왜냐하면 말하는 언어가 하나 있고. 뭐 쓰는 원래 해야되는 거는 하나 있으니까. 말하는 거 하고. 원래는 하나 배웠지만. 쓸때는 또 다른 것으로. 띠밀레 걸띠거려. 이거는 열심히 공부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네요. 네. 어쨌든 오늘. 표현들은 맞긴 한데.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 스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해 안 되라도 많이 쓰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